와 트롤허베 방열판 헬로월드 명중 아니 왜 방열판 옆에 헬로월드 가보냐 방열판이랑 헬로월드랑은 좀 털벅 의심 이걸 재활용한다고? 잊지 않으면 저게 더 이상이 비팀 방열판이 잊지 않음 제작은 안녕하세요 ZX0212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드로우 적당해라 진짜 드로우 적당해라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세상 안녕 유성타격이다 칵 아 좀 감성의 조각 네 보기에는 저 헬로월드를 지워야 돼 와 헬로월드 싸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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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축 더 보자 그냥 죽어도 압축이다 압축하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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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미친 투로오오오오 오오오오. 3장 득. 2장 지움. 제발 컴파일 드라이버 2개 줘봐. 돌려줄게. 엘리트 가면 안되는 덱인데 엘리트 2.. 엘리트 길막 오지네. 넌 못 지나간다 오예 쓰레기 으 걷어내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여기서 부상을 받냐 잠깐만 타임 이야 씨 텐트 개 거짓하네 진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명중 바꿔도 되지 어 예 괜찮긴 하네 뭐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무지개가 제일 쓸모없지 어 예 변호와 왜케 잘듬 변호와 개잘드는 아니요 안녕하세용 아이씨 아으 거즈 같은거 진짜 아으 적당히 좀 해라 진짜 터보 뭐하냐 아 으 나 으 으 으 으 앗 으아 이거 힘든가? 꽃샘 수위가 냉정함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거 꽃샘추위가 냉정함이어야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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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드 스냅 탐색 노상목 저 애를 먹고 그냥 상자.. 상자 거르자 상자 먹을 것도 없다 에이 상자 많아 상자 둘 탐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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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약불 냉정한 먹어야 된 결코 냉정한 결코 다시 냉정한 무조건 냉정한 무조건 냉정한 무조건 냉정한 무조건 냉정한 무조건 냉정한 아이스크림 소비 장난 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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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아... 가방 갓...갓방 지울거 있나? 꽃샘추위 지우고 나중에 냉정함 넣어야 되는데 냉정함을 먼저 넣어야 꽃샘추위를 지우겠지 편향실란다 4ms 5ms 7ms 6ms 다가야 성을 10s 10s 11s 12s 터보 방열판이겠다고요. 이 컴드? 지금 컴드가 필요한건 아니지. 냉정함. 오직 냉정함. 결코 다시 냉정함. 제발. 개훌이 집어치고 냉정함 주세요. 빨리. 음. 됐다. 안됐다. 안됐다. 역시 냉정함이야. 성능 확실하지. 다 열판이냐에 넣으자 이소냐. 똥분열? 3개 다 넣을만한데. 자이소. 쓰레기 이벤트. 아니 근데 광기 먹을만한거 아니야? 냉정함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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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테오 날리는 로벗 파열판 두장 각임 두장 각임 두장 각임 두장 각임 я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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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12장으로 90딜을 어떻게 마고 나의 도라이 같은 깬... 와... 달팽이 진짜 선 시계 높네... 안 뒤졌지... 아... 아직은 안 뒤지긴 했다... 스네코 기름은 어차피 필요 없는... 똥같은 포션이라... 똥같은 포션이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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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전기 필요한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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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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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근데 필요 없으면 안 넣는 게 맞지. 없어도 되는 카드 를 왜 넣어. 이 포션은 이게 딱이다. 이 포션은 넣어. 기용 priest 이 포션은 아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망치 먹었을 때 교훈을 찾아본다구요? 아니 뭐 있음 좋겠죠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카드 어떤 원하는 카드가 있다고 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줄라 텅스텐 님이 살렸다 인공불은 취향 막을 거임 그 서지 어차피 사턴키랄건데 서지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편향 막을 필요가 없지 서지는 친구고 근데 이거 아 시작시구나 꼬이는 거 아닌가 걱정했네 반복을 써야겠지 써야겠지 저거 컴드를 오븐카드 오븐카드 더미에 넣을 수 있게 안이시기 안식 냉정함으로 막탈을 쳐야지 냉정함으로 막탈을 쳐야지 냉정함으로 막탈을 쳐야지 됐다 이랬는데 컴드 안 삼힐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아 기계학습 때문에 여섯 장이구나 CI oh volver 숙소 아 대충 맞자 어 어차피 퍼펙트 아니고 핸드 잠겨 있는데 와 이거 텅스텐으로 영댐이다 영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유성타격이 해냅니다.